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부동산업자들은 진짜 선수들은 거래가 자유로운 신도시 인적 토지를 산다고 밝혔습니다. LH 직원 투기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건데 국토부는 신도시 주변 토지까지 투기 의심 지역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국토부와 LH 직원 토지 거래 전수조사 직수했습니다. 하지만 검찰과 강사원이 빠진 셀프 조사에 대해서 시민들은 불심을 드러냈습니다. 집중 분석합니다. 신도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과 LH 직원들 뿐이라고 일괄했던 건축가 유현준, 홍익대 교수가 말하는 도시개발의 문제점과 대안을 들어봤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의 표명을 한 이후 이틀째 칩거에 들어가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선에서 중도하차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전철을 밟을 거라는 여권의 평가와 둘은 다르다는 야권의 기대가 교체하고 있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대형 백화점이 개장한 이후 연일 인파가 몰리면서 교통체증 같은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우려에 백화점 측은 사회적 거위두기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뉴스에이 조수빈입니다.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 그 조사 범위가 더 넓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저희 취재진이 현장에 가보니까요, 진짜 선수는 개발부지 바로 옆동네에 투자한다는 설이 공공연히 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부지만 샀겠느냐, 그 옆동네에 투기한 진짜 LH 선수는 없을지 샅샅이 밝혀야 할 겁니다. 첫 소식, 김유빈 기자입니다. 논밭이 펼쳐진 가운데 드문드문 비닐하우스만 있는 개발이 안 된 토지입니다. 이곳은 LH 직원들이 땅을 산 과림동의 바로 옆동네인 매화동입니다. 이번 신도시 개발에는 포함이 안 됐지만 개발 택지랑 바로 맞붙어 있는 만큼 각종 인프라랑 유동 인구까지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3기 신도시 택지로 지정된 과림동 무진해동을 빙 둘러싸고 있는 안현동, 도창동, 매화동 일대인데 부동산 업자들은 진짜 선수들은 이곳에 투자한다고 귀띔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아 공시지가가 아닌 시세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서입니다. 당장 택지 원주민의 이주 수요가 있고 여기다 신도시 개발 계획까지 꿰고 있다면 맞춤형 수익 설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역에선 신도시 개발에 맞춰서 들어올 지하철역 예정지를 투자 우선순위로 꼽습니다. 부동산 업자들은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사들였고 정부의 신도시 발표 이후에는 수요가 더 늘었다고 말합니다. 논란이 되자 국토교통부는 신도시 택지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넓혀서 전수조사를 하고 정부 발표 전에 땅을 산 행위가 적발되면 투기로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총리실이 주도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렸습니다. 공무원, LH 직원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하겠다고 합니다. 속도도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면 1차 결과를 내놓겠다는데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을까요? 검찰도 감사원도 빠졌습니다. 계좌추적권도 없습니다. 결국 선거 때문에 보여주기식 조사 아닌가 하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어제부터 국토부와 LH 직원 1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의 토지거래 전산망을 이용해 직원들의 의심스러운 거래를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전 직원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소도 받고 있습니다. 정보 수집 범위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지정된 신규 택지 8곳으로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수집 동의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작도 전에 반쪽 조사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은 동의 없이는 조사하기 어렵고 차명이나 친인척을 통한 거래에는 더욱 찾아내기 힘듭니다. 정부는 다음 주 1차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수만 명, 수백만 평의 땅을 내실 있게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투기 수사와 조사를 많이 해본 검찰과 감사원이 빠진 정부의 셀프 조사이기 때문입니다. 보여주기 식으로 내부에서 조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조금 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정부에서도 검찰이나 검사 쪽으로 맡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이 식구들 하면 그게 제대로 조사가 되겠어요. 공정하다고 생각을 안 하죠. 국토부나 LH나 똑같은 적이니까 다른 기관에서 한다면 모를까. 실제 과거 신도시 투기 사건 때는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말 그대로 공직사회를 탈탈 털었습니다. 그 결과 1기 신도시에서는 노태우 정부 때 공직자 100만 1명을 2기 신도시가 발표된 노무현 정부 때는 공직자 27명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을 배제한 이번 전수조사는 다음 달 선거를 의식한 여론 무마용 보여주기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이렇게 정부가 하는 셀프 조사 믿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직접 제보도 받기로 했습니다. 내 노 남 투 내가 하면 노 후 대비 남이 하면 투기냐고 맞섰고요. 또 악재 터진 민주당은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합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말인 오늘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까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단호하고 가장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것입니다. 사태 해결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은 SNS에 투기 이익은 특별법이라도 재정에 환수시키고 소급 적용도 피하지 않겠다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4월 재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여론 악화가 심상찬차 연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겁니다. 실제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올라 양당의 격차가 8%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세를 몰아 국민 배신 정권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바르고 깨끗한 나라가 될 줄 믿고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촛불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정부 조사단에 검찰과 감사원이 배제된 것을 두고도 잔챙이들만 마녀 재판을 받고 진짜 괴물들은 버닝썬처럼 빠져나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 차원의 투기 제보센터를 개설해 내가 하면 노후대비 남이 하면 투기 이른바 내노남투 사례를 직접 제보받겠다고 나섰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수요일에 열리던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내일로 앞당겨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안희입니다.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사회부 이은우 기자가 나왔습니다. 기자, 앞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 합동조사단에서 검찰은 빠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합동조사단은 국무조정실 중심으로요. 국토부, 행안부 그리고 관련 지자체와 경찰청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과거에 1, 2기 신도시 합동수사단 때 주역을 맡았던 검찰은 포함이 안 됐습니다. 검찰이 왜 빠진 건지 이유가 나왔습니까? 검찰도 좀 의아해하는데요. 오늘 통한 한 검찰 관계자는 검사에게 수사권과 월급을 주는 이유가 이런 사회적 공분 사건을 잘 해결하라는 것이라며 왜 검찰을 활용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요. 검찰 일각에서는 과연 어디까지 뻗어갈지 모르는 이번 사건에서 이른바 산권력 수사에서 강한 의지를 보여온 검찰이 공유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기류 때문 아니겠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검찰과 현 여권의 사이를 고려해 봤을 수도 있지만 검찰이 이렇게 빠졌을 때 예상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땅 투기는요. 아시겠듯이 지인이나 가족, 친인척을 동원하거나 차명으로 은밀히 거래하는 게 특징이죠. 당장은 LH 직원이 1차 조사 대상이지만 국토부나 다른 정부기관 관계자 등으로 조사 대상이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하지만 현재 합동조사단이 가진 권한은 LH의 감사권과 국토교통부의 감사지휘 감독권 정도입니다. 가족, 친인척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일일이 받아 조사해야 하는데 내 토지나 금융거래 기록을 들여다보는 걸 동의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지 그리고 동의 안 할 때 대책은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1차 조사를 맡을 LH나 국토부 감사실 등이 직원 본인을 넘어서 낸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직권남용으로 문제가 될까 봐 조사에 적극적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검찰이 가진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권한, 차명 범죄에 대한 수사 노하우가 좀 아쉽게 느껴지는 지점이죠. 검찰이 봐지면 지금 조사에 강제성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걸 들었고요. 그런데 어저께 박범계 장관이 검찰에 부동산 투기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잖아요. 이상한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직접 수사하라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박 장관의 당부사항을 한번 보면요. 투기 전당검사 지정, 경찰이 신청한 영장 신속검토, 경찰이 넘긴 사건 엄정 처리, 공소유지 만전 정도인데요. 검찰 일각에선 경찰이 잡아온 사람들 공소유지나 잘하라는 뜻 아니겠냐. 이런 냉소적 반응도 나옵니다. 정부 합동조사가 LH 직원 몇 명과 타 정부기관 직원 일부 등을 적발하는 수준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합동조사단에 검찰 대신 경찰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검찰 역할 대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경찰 관계자에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 회의에 경찰이 참석은 하지만 1차 조사에 경찰 수사관이나 수사 인력을 참여시키는 형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국토부 등이 1차 조사를 해서 의심 사례를 수사일에 하면 그때 수사를 진행한다는 건데요. 이때 이미 지능적인 투기 세력은 다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하지 않았겠냐. 이런 걱정이 큽니다. 초기 조사부터 기소나 재판도 좀 염두에 두고 무엇을 집중적으로 파해야 할지 긴밀히 협의를 해야 할 텐데 현재로선 경찰이 발만 살짝 담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어제 경찰이 국가수사본부에 특별수사단을 꾸려서 경기남부청에 맡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직접 컨트롤하겠다고 밝히긴 했는데요. 시민단체나 정부가 찾아서 고발한 사건만 처리하는 정도로는 검경 수사권까지 기껏 조정해서 경찰에 지어진 권한을 제대로 쓴다는 칭찬은 듣기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은우 기자였습니다. 임진왜란 6.25 전쟁, 또 지난 2012년까지 3번이나 불에 탔던 내장사 대웅전이 또 불에 탔고요. 완전히 소실돼 버렸습니다. 불 지른 사람은 이 사찰 승려로 술 마신 것도 그런데 불 지른 이유도 황망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기둥이 건물 전체를 삼켰습니다. 수방관이 물을 뿌려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전북 전읍의 내장산 대웅전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6시 반쯤. 맥해한 냄새가 나서 이상의 냄새가 나고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법당 있는 쪽에서 연기가 터져르고 그래요. 불은 건물 전체를 모두 태우고 2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다른 건물이나 산으로 옮겨붙지 않았고 인명 피해도 없었습니다. 난데없는 소식에 절에는 아침 일찍부터 신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조상과 가족 위패를 절에 모셨던 신도들은 잔해를 뒤지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50대 승려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승려는 술을 마신 상태였는데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뒤 자신이 불을 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석 달 전부터 내장사에 머물던 이 승려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승려들과 감정이 쌓여 술을 마신 뒤 불을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승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지난 636년에 세워진 내장사 대웅전은 임진왜란과 6.25 전쟁에 이어 지난 2012년에도 불이 나 모두 탔습니다. 25억 원을 들여 2015년에 복원했지만 이번 방화로 허망하게 사라졌습니다. 조계종은 이번 화재와 관련해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사과했습니다. 승려가 고의로 불을 지른 행위는 출가 수행자로서 최소한의 도의를 저버린 행위라며 최고 수위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웅입니다. 오늘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은 동쪽에만 차가 다닐 수 있습니다. 서쪽을 막아서 시민광장으로 꾸미는데요. 잠시 후에 도시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요. 먼저 시민들 반응 궁금합니다. 남용주 기자입니다. 모범 운전자의 수신호를 발견한 경차가 우회전 차선에서 급히 방향등을 켜고 차선을 바꾸려 합니다. 하마터면 옆에 있던 버스와 부딪힐 뻔했습니다.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확장 공사를 위해 세종문화회관 앞 서쪽 도로 전체가 오늘 0시부터 폐쇄된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차량 통행이 이뤄졌던 광화문광장 서쪽 도로에는 이렇게 진입금지를 알리는 전광판과 차단 울타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2009년 이후 광장을 경계로해 동서로 갈라져 있던 세종대로가 오늘부터는 모두 동쪽 도로로 합쳐지고 너비도 왕복 7에서 9차로로 좁아진 겁니다. 택시 운전자는 교통 흐름을 걱정합니다. 하루아침에 위치가 바뀐 버스정류장을 못 찾아 애를 먹은 시민도 있습니다. 광화문광장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선 시민의견이 엇갈립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 우려에 대해 서울시는 도로체계와 교통신호 조정으로 정체 발생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광화문광장 방금 보신 것처럼 서울의 얼굴이다 보니까 새롭게 바꿀 때마다 손댈 때마다 찬반이 매우 뜨겁습니다. 오늘은 건축가이자 도시전문가 유현준 홍익대 교수를 직접 스튜디오에 보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바꾸는 이유가 기존 광화문광장이 보행자 중심이 아니었다. 그래서 바꿨다는 건데 결과물 보시니까 어떠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차선 숫자를 줄인 거에는 저는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왕 줄일 거였다면 6개 차선을 남긴 거를 3차선, 3차선으로 양쪽으로 나누는 게 훨씬 좋았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3차선까지는 건너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단횡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3, 3으로 나눠야지 지금처럼 6차선이 한쪽에 있으면 광화문광장에서 종로구청이 있는 쪽으로 대사관 쪽으로는 또 다른 단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3, 3으로 나누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주변에 다양한 가게가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필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경의선 숲들 같은 곳은 옆에 아기자기한 가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공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맞습니다. 경의선 숲들이 좋은 사례죠. 어렵게 모셨으니까 주택 공급에 관한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신도시 관련해서 한 달 전에 굉장히 예언에 가까운 발언을 하셨습니다. 신도시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LH 공사 직원들 뿐이다. 이런 사태가 터질 거를 미리 예감을 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토지 보상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은 지지를 받게 돼서 재선이 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고요. LH 직원들은 본인들의 일거리는 더 많이 생겨나는 것들이죠. 부수적으로 그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사실 거기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LH 사건의 핵심은 공공개발을 하더라도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공공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선한 것만은 아니다. 저는 우리의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악당을 보통 잡으려고 많이 하는데 악당만 있는 게 아니고 위선자도 있거든요. 악당과 위선자를 구분하는 방법을 예리하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질문에서 신도시에 관해서 일단 비판적인 시각이 느껴지는데 신도시 정책을 비판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91%가 도시화가 완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도시로의 인구 이동은 없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도시 인프라를 이용해서 밀도를 더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그런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지금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또 다른 특지를 만드는 일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일들은 사실 70년대에 우리가 많은 인구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할 때에는 필요했던 일이지만 지금은 사실은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로를 덮고 그 위에 집을 짓다든지 짓겠다든지 그린벨트를 풀자든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 도시 공약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시지 못하시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기존에 있던 택시를 잘 개발하는 것이 더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없었던 그런 도로 위는 사실은 환경적으로도 안 좋거든요. 진동과 소음과 먼지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뉴욕에 그렇게 개발한 사례가 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더 천식 환자가 많이 일어나고 또 슬로바가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그런 주거 환경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는 기존에 있던 땅들을 더 개발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오랫동안 재건축이 안 되고 있어요. 아예 용적률을 획기적으로 풀어서 재건축을 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면 또 투기 수요가 붙어서 집값이 더 오를 거다 이런 시각이 있거든요. 사실은 여지껏 우리가 그런 걸 두려워해서 계속해서 억제를 해왔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지난 10년간 저희가 공급이 너무 택업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회는 계속해서 변하죠. 저희는 1, 2인 가구가 늘어나고 필요한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다 플러스 우리가 GMP도 올라가면서 더 좋은 집을 요구하는 수요는 계속 늘어났는데 그거를 사실은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재건축을 해서 집값이 오르는 그런 효과보다는 재건축을 안 해서 집값이 오르는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강북이나 이런 곳에 적극적으로 강남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별을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나가는 노력을 좀 게을래지 말아야겠다. 다만 우리가 한 10여 년 전에 했던 그런 몇 천 세대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 스타일로 개발하는 방법은 좀 재고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교수님 최근 인터뷰에서 또 화제가 됐던 것이 정부가 지금 임대주택 위주의 공급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국민은 소장룡 만드는 일이다. 다소 공격적인 비판을 하셨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실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더 자본을 많이 갖고 있냐인데 권력은 여러 명이 나눠 가질수록 좋은 것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자산 역시 여러 명이 나누어서 소유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고 그 중산층이 늘어날수록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하고 그게 결국엔 공동체에 대한 애착과 자긍심을 가지면서 좋은 사회가 된다고 보는데 계속해서 특정한 정부가 됐던 대기업이 됐던 임대주택 중심의 정책을 펴나가면 소수가 자본을 권력을 주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정부기관이라 할지라도. 그거를 결국에는 저의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에 저보다 전문가들이 많으시겠지만 저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의 약자들이 더 피해를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역사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이 한 시대마다 새로운 공간이 있을 때 사회적 약자들이 기회를 가지는 시대가 열립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소장농으로 살던 농부로 살았던 분들이 도시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이 생기면서 그곳에 와서 장사를 통해서 돈을 버시고 또 새로운 부를 축적했고 90년대에 기존에 있었던 재벌들에 눌려서 돈을 벌지 못했던 사람, 젊은 세대들이 인터넷 가상 공간이라는 게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서 새로운 IT 기업들을 만드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거든요. 우리나라 사회가 시골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것들에 적극적이었던 70, 80년대에는 사회계층의 이동도 많고 기회도 많았다면 어찌 보면 2000년대에 들어서 우리가 그거를 게을리했던 거죠. 그거에 대한 성적표를 저는 지금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뉴스를 하면서 집값 위주로 아무래도 부동산 뉴스를 많이 보도를 하다 보니까 도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오늘 유현진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명숙 전 총리의 뇌물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의혹 어제 무혐의라는 대검찰청 결론이 나왔죠. 임은정 부장검사는 이 결론이 정해졌던 거라며 반발을 했습니다. 임 검사는요. SNS 이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을 공개했었죠. 바로 이게 공무상 비밀 누설죄다. 임 검사는 공수처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일선 지청장이 내놨습니다. 공태영 기자가 전후 맥락을 따져보겠습니다.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인 임은정 부장검사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수사해야 한다는 글이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건 어제 오후. 게시자는 박철환 대구지검 안동지 청장이었습니다. 박 지청장은 임 부장검사가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지었다며 7쪽 분량의 법리 검토 의견까지 첨부했습니다. 문제를 삼은 건 임 부장검사가 그제 올린 SNS 글이었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교사 의혹 관련자 처리 방향을 두고 임 부장검사 본인은 형사 입건과 기소 의견이었지만 대검 감찰 상과장은 형사 불입건이 맞다며 의견이 달랐다고 적은 게 공무상 비밀 유출이 한 겁니다. 대검 감찰 상과장은 이 사건의 주임 검사였습니다. 박 지청장은 수사 책임자의 사건에 대한 의견은 사건 종결 전까지 외부에 누설되면 안 되는 직무상 비밀이라며 임 검사의 행위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의 직무상 범죄를 다루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감찰과 징계, 직무 배제 대상이라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박 지청장 글에는 임 부장검사가 기소 전 형사 사건은 공보관을 통해 내용을 알리게 한 법무부 지침을 어겼다거나 임 검사 같은 행동을 했다면 바로 감찰받고 형사 입건됐을 것이란 댓글도 달렸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여랑여랑 이민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사라진 이 사람, 자리에서 물러나고 더 주목받는 사람 있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지금 사퇴한 지 이틀밖에 안 돼서 움직임이 있기는 좀 이른 시간인데요. 어제와 오늘 자택에서 머물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2월 정직 때는 반려견과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는 측근들과도 별다른 연락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벚꽃 화분을 보내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에 본인이 앞으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향후에 혹시 취재된 게 있습니까? 윤 전 총장 사퇴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죠. 정치 출사표라는 해석이 나왔는데요. 윤 전 총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4월 7일 재보궐선거 전까지는 정치 행보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총장직을 던진 의미가 훼손될 수 있다는 건데요. 강연이나 저술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1년이죠. 안철수 당시 서울대 교수는 청춘 콘서트를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렸죠. 저도 기억이 납니다. 안철수 대표 얘기 나와서 말했는데 그 밖에도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제3지대에서 정치를 시작했지만 결과가 좋은 케이스가 별로 없었어요. 정치는 종합예술이라는 말이 있죠. 정치 행보 초기에 사소한 실수로도 타격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2017년 임기를 마치고 귀국했을 당시 지지율이 많이 올랐었죠.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는 친서민 행보를 보여주려다가 발건기에 지폐를 잘못 넣는 등 사소한 실수가 쌓이면서 유니지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결국 중도 하차했죠. 황교안 전 대표도 현충원에서 국회에 목례를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4월 재보궐선거 성적표와 조직력도 변수가 되겠지만 결국 본인이 혹독한 검증공세를 견디면서 얼마나 정치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사실 사람이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좀 자잘한 실수들이 큰 정치를 할 때는 좀 발목을 잡는 것 같아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변창흠을 어찌할꼬 지금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투입을 했는데 지금 자꾸만 과거 경력 때문에 발목이 잡혀요. 정부 여당은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을 지냈기 때문에 부동산 공급 대책의 적임자라고 평가했었는데요. LH 직원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권에서조차 책임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변 장관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산 건 아닐 것이라며 LH 직원을 감싸는 듯한 발언을 했었죠. 이낙연 대표에게 긴급 호출을 당했습니다. 저직을 두둔하는 듯한 운동을 절대로 되지 않는다. 심할 정도로 매섭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사퇴 그런 요구 같은 거 받으셨나요? 누리꾼들은 LH 로고를 활용해서 토지 투자 1타 강사, 신도시 지정은 우연 이런 조롱성 패러디 누리꾸를 만들고 있습니다. 조직의 수장이었던 사람의 언동에 따라서 조직의 느낌이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거니까요. 변창관이 취임한 지 두 달 좀 넘었거든요. 그런데 논란이 꽤 있었습니다. 인사청문회 때는 구의역 김군 사건의 책임을 김군에게 돌린 듯한 발언을 한 게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이 됐습니다. 김군이 실수로 죽었습니까? 경솔하게 말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때문에 임명장 수여식 때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충분히 비판받을 만했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오늘의 여랑여랑은 실력 발휘로 정해봤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실력 발휘하는 모습을 언제 봤었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 조금 전 끝난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경선. 김영춘 전 장관이 본선 도전에 나서게 됐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이변 없이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김 후보는 67.7%의 득표로 과반을 훌쩍 넘겨 각각 정치신인 여성 가산점을 받은 변성환, 박인영 후보를 여유있게 따돌리고 본선에 직행했습니다. 힘있는 일꾼시장 저 김영춘이 저희 모든 능력과 경험을 다 쏟아서 부산의 위기를 해결하고 부산 경제를 반드시 찰려내겠습니다. 16, 17, 20대 국회의원과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김영춘 후보는 삼수 끝에 민주당 부산시장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김 후보는 앞서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결정된 박형준 후보와 맞붙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박형준 후보에 맞서 힘있는 후보론을 내세웠습니다. 1년을 준비했던 국민의힘 후보를 한 달 준비한 김영춘이 명렬하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따라잡고 대역전성의 순간을 우리 당원과 시민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에도 민주당 부산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자 부산과 인연이 있는 민주당 의원 20여 명은 내일 부산에 내려가 총력 지원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요즘 서울 여의도가 북새통인데 새로 개장한 백화점 때문이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실종되다 보니까 아슬아슬한데 이제야 방역 조치를 한다지만 이럴 줄 정말 몰랐을까요? 서채리 기자입니다. 백화점 하나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주차장에 진입하려는 차량들도 길게 줄을 섰습니다. 주말을 맞아 나들이에 나선 사람들로 백화점은 인산 이내를 이뤘습니다. 벚꽃에 어깨띠를 두른 직원이 배치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안내했지만 인기배장에는 고객들이 가득했습니다. 식당가엔 음식을 주문하려는 사람들로 대기줄이 생겼고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다닥다닥 붙어 식사하는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거리 두기가 무색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황급히 발길을 돌리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백화점 측은 차량 이부제 도입과 인기매장에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는 등 방역 관련 조치를 하고 있다는 입장. 사람들이 몰릴 게 뻔했던 만큼 초반부터 방문인원 제한 같은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동시 입장 인원을 제한하거나 이랬으면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미 다 받아놓고 나서 그 안에서 거리를 유지하세요 이러니까 그게 힘들지 않나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초반 대박을 터뜨리는 데 성공했지만 그만큼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에 보다 신경을 썼어야 한다는 지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서칠희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백신을 접종했죠. 조금씩 일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영화관을 시작으로 굳게 닫혔던 문들도 곧 열립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시원하게 탄산음료를 내리고 달콤한 팝콘도 쉴 새 없이 터져나옵니다. 미국 뉴욕시 영화관에 그윽한 팝콘 냄새가 다시 스며들었습니다. 뉴욕시의 방역 완화 지침에 따라 영화관 133곳 중 49곳이 영업을 재개한 겁니다. 다만 동시 관람객 수는 50명으로 제한하고 환기와 공기청정 기준도 강화했습니다. 필수 사업장을 제외하고 전원 재택근무 명령을 내려야 할 정도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뉴욕시에서 1년 만에 바뀐 풍경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디즈니랜드 문을 열기로 했고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장도 관람객을 20%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한 번이라도 백신을 맞은 사람의 비율은 16%를 넘어섰고 하루 최대 30만 명을 육박하던 신규 감염자 수는 6만 명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얼어붙었던 미국인들의 일상이 따뜻한 봄의 쌀 아래 한 발씩 정상을 되찾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1년여 만에 해외 순방길에 나섰습니다. 코로나 또 테러 위협 속에 가톨릭 역사상 처음으로 이라크 땅을 밟았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그다드 공항에 도착하자 전용기 앞까지 나온 이라크 총리가 교황을 맞이합니다. 가톨릭 2000년 역사상 처음 이라크 땅을 밟은 교황은 삼엄한 경계 속에 국민들의 환영을 받으며 대통령궁으로 이동했습니다. 폭력과 극단주의 중단을 촉구하며 평화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난 2010년 극단주의 테러리스트의 총격으로 가톨릭 신자를 포함해 58명이 목숨을 잃었던 구원의 성모 대성당도 찾았습니다. 이라크의 한때 100만 명이 넘던 그리스도 교인은 IS 등의 탄압으로 30만 명 정도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황은 이라크 국민의 존경을 받는 시아파 최고 성직자 시스탄이도 만나는 파격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2013년 즉위 이후 요르단, 팔레스타인 등 이슬람 국가들을 찾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테러 위협이 있는 이라크 방문 의사도 수차례 밝혀왔습니다. 교황을 포함해 수행단과 기자단 90여 명은 모두 백신을 접종받고 이라크 순방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은아입니다.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정용진 부회장, 공통점이 뭘까요? 재벌이다? 클럽하우스라는 소셜미디어 이용자이기도 합니다. 저도 아이폰을 쓰지 않아서 초대만 받고 체험은 아직 못해봤는데요. 목소리로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 그리운 시대에 큰 인기라는데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박정서 기자입니다. 작가 김진규 씨는 최근 목소리만 사용하는 음성기반 SNS 클럽하우스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스타트업 종사자, 대표님들도 있었었고 그런 방들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실제 육성 든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고 음성기반 SNS가 인기를 끄는 건 코로나19 영향도 있습니다. 지금 완전 비대면 시대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얘기하는 게 어려운 시대다 보니까 편안하게 어플에 들어와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이 생긴 것만으로 되게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기존 가입자의 초대장이 있어야 가입할 수 있는 폐쇄성도 특징입니다. 되게 폐쇄적인 곳에서 초대장을 갖고 들어간다는 것 때문에 되게 흥미로우면서 들어오긴 했거든요. 아이폰 계열만 쓸 수 있고 단말기와 서버에 전혀 기록이 남지 않는 휘발성도 인기 요인입니다. 전 세계 이용자는 천만 명을 돌파했고 국내 앱 다운로드도 누적 1위를 기록하며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다 일론 머스크나 빌게이츠, 최태원 SK 회장 등 유명인까지 합세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정용진 신세계부 회장은 클럽하우스에 등장해 최근 인수한 야구단 얘기를 풀어내는 등 정재계 인사들의 깜짝 소통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나옵니다.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생각에 기미를 유출하거나 인신공격 등 다른 범죄에도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킹이 돼서 제3의 범죄자들이 엿들일 수가 있거든요. 보안상 100% 안전하다는 생각보다는 좀 더 주의 깊게 민감한 내용의 대화들은 조금 더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논란을 뛰어넘고 클럽하우스가 코로나 시대 새로운 소통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NC와 두산이 연습경기에서 맞붙었는데요. 지난해 한국 시리즈 명승부를 다시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여자 프로배구에서는 김연경 선수 투혼으로 팀을 위기에서 건졌습니다. 4개월 만에 다시 만난 NC와 두산. 연습경기였지만 주전급 선수들이 대거 출전했습니다. NC는 새로운 외국인 선수 웨스팟슨스를 앞세웠습니다. 최고 시속 150km의 빠른 볼. 정규 시즌에 들어가면 구속이 더 빨라질 걸로 기대됩니다. 팟슨스는 2년 연속 안타왕을 차지한 페르난데스를 3구 3진으로 돌려세우는 등 2이닝 동안 탈삼진 3개 노이트로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습니다. 양팀은 모두 15명의 투수를 기용하며 전력 점검에 나섰습니다. NC는 도태훈의 3안타 활약 등 장단 13안타를 몰아쳤습니다. 반면 주력 타자였던 오재일과 최주환 등이 이탈해 타선 리모델링이 불가피한 두산은 3안타로 부진했습니다. 학폭파동으로 최근 5경기 1승 4패로 부진한 흥국생명은 경기 초반부터 흔들렸습니다. 도로공사는 캐시가 공격을 주도하며 1세트를 먼저 챙겼습니다. 2세트부터 개구여제 김연병의 단격이 시작됐습니다. 강력한 공을 코트에 찔러넣었고 상대 공격도 막아냈습니다. 또 동료들의 활약에는 같이 기뻐하고 실수에는 격려하며 긴 분위기도 이끌었습니다. 김연경은 양팀 최다인 26득점을 기록하며 개구여제가 건재함을 보여줬습니다. 공격 성공률은 40%가 넘었고 글로킹도 4개나 더했습니다. 흥국생명은 GS 칸젝스의 순점 1점차 단독 선두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오늘 서쪽과 동쪽 지역의 날씨가 완전히 닳았습니다. 서쪽 지역은 포근해서 봄기운이 짙었지만 동쪽 지역은 차가운 동풍영향으로 초겨울처럼 쌀쌀했는데요. 지금까지 강원 미시렁에 눈이 7.4cm가량 내렸고요. 강원 경북 상지에는 2에서 5cm가량의 눈이 더 오겠습니다. 동해안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 앞으로 5mm 정도 더 오다가 밤사이 그치겠습니다. 동해안엔 강풍까지 불고 있어서 교통안전에 더욱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0도, 춘천은 영하 3도 등 이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서는 쌀쌀하겠고요. 낮엔 대부분 1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코쌤 추위 없이 포근하겠습니다. 다음 주 후반엔 제주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봄비가 다시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정재경 캐스터가 앞으로도 인사드릴 거고요.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 네, 정재경 캐스터가 앞으로도 인사드립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